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ChatGPT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ChatGPT를 API 형태로 코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코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hatGPT와 같은 모델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짧게 LLM 이렇게 부릅니다.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이런 것들은 ChatGPT 말고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ChatGPT 말고도 굉장히 선택지가 많지만 우리가 이번에 ChatGPT를 사용하는 이유는 ChatGPT가 일단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가 좀 간편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과금은 되지만 이 과금되는 비용이 굉장히 적고 저렴하고 그 다음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비용에 비해서 효용성이 높죠. 굉장히 안전하고 그래서 ChatGPT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우리가 코어 알파카라는 또 다른 모델도 사용하는 방법도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 ChatGPT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 무엇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사용자 입력에 대한 응답을 생성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델인데요. 지금 보면 구름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했을 때 구름은 공기가 상승되면서 형성됩니다.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질문 또는 지시 명령에 대한 답변을 하는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고요. 이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은 기존에도 많았습니다. ChatGPT 이전에도 GPT 계열의 모델들도 있었고 RLN, LSTM 계열의 자연어 처리 모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ChatGPT가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잘 생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기본적인 LLM 모델들 라지 랭귀지 모델들과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구름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는 어떤 이런 명령이 왔을 때 기존의 기본 LLM들은 이 뒤에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하기 아무 말이나 하는 게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에 대해서 설명해줘 한 다음에 이 구름이 뭐랄까요? 구름은 구름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런 어떤 블로그를 보고 학습이 됐다고 하면 구름에 대해서 설명해줘 지구에 대해서 설명해줘 지층에 대해서 설명해줘 달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말을 잘 이어나가기만 했다면 이런 채취 PT 계열의 인스트럭션 튠드 LLM 그러니까는 주입식 LLM들은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학습 과정에서 사람이 옳은 대답을 골라줘가지고 학습을 시킨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인스트럭션 튠드 LLM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지시를 튜닝한 지시로 파인 튜닝을 시킨 그런 LLM들이고 이제 RLHF라고 해가지고 reinforcement learning by human feedback 그래서 휴먼의 사람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강화 학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대답을 잘한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거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번에는 실습 위주로 한번 해보는 거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만 하고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취 PT가 잘 된다 잘 되는 이유는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강화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오픈 AI가 이 채취 PT를 학습시킬 때 40명의 레이블러를 고용을 했다고 해요. 40명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판사 아니면 선생님, 개발자 이런 40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채취 PT가 생성해낸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맞는 응답인지를 채점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 응답을 직접 생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이고요. 우리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채취 PT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API 키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채취 PT 이거 오픈 AI 그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사인업 버튼을 눌러서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채취 PT API를 발급하는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채취 PT를 웹 버전을 유료로 사용하는 거랑 별도로 API나 또 다른 카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빌링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왼쪽에 빌링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서 페이먼트 메소드 페이먼트 메소드를 카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add payment 메소드를 해서 이 카드를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로 등록을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과금이 됩니다. 매달 며칠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쓴 사용량에 대해서 과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사용을 많이 하면 비용을 많이 낼 거고 적게 하면 적게 낼 건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되는지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아무리 이번 실습을 하면은 한 몇십 원 정도 나와요. 지금 이번 실습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페이먼트 메소드를 등록을 했으면 API 키를 발급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저의 API 키 API 키는 여러분들이 채치피티 API를 사용하면서 누가 사용한지를 구분하는 누가 사용했는지 사용자를 구분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API 키가 외부에 노출되면 안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키가 외부에 노출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 사용한 양에 대한 비용을 여러분들 API 키의 주인이 하기 때문에 이 키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키를 여기서 만드는 방법은 Create New Secret Key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의 이름을 입력할 건데 여긴 사실은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테스트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테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Create Secret Key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시크릿 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키를 복사를 해놓고 복사를 해서 잃어버리면 또 다음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점점점 해가지고 가려져 있죠.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다시 안 보여줘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키를 잘 보관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키를 발급을 받았으면 이거를 실행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키지를 설치할 건데 OpenAI라는 패키지와 그라디오 패키지를 설치할 겁니다. 채찔pt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OpenAI, 그 다음에 웹앱을 만들기 위해서 그라디오 이렇게 설치를 해줄 거고요. Import OpenAI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발급받은 API 키를 여기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키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여기 입력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제가 이거를 이 강의 녹화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이걸 지워버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키를 발급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키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제공을 해드리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키를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답변을 생성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 겁니다. 네, 요 젠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X를 넣으면 X는 사용자의 그 입력이야. 사용자의 입력.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안녕하세요를 넣게 되면 여기 X에 안녕하세요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로프트라는 변수 안에다가 어떤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값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 리스트 안에는 딕셔너리 형태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는 지금 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 프롬프트의 이 프롬프트 히스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프롬프트 히스토리에 각각 이 컨텐트에 대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 우리의 시스템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이 시스템은 전체적인 역할을 정의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너는 어떤 시스템이냐고 하면 너는 친절한 인공지능 챗봇이야. 근데 입력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역할을 한 번 맨 처음에 한 번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 다음에 사용자가 만약에 여기서 안녕하세요 라고 x에다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의 입력을 그 다음에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근데 gpt 프롬프트에 똑같이 추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gpt 프롬프트에 append append라는 메소드는 리스트에서 다음에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append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안녕하세요를 넣을 거기 때문에 role은 사용자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컨텐트 내용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만약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했으면 안녕하세요로 넣어주고 뭐 챗gpt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으면 챗gpt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openai 패키지를 사용해서 openai의 chat completion 여기 안에 create 라는 요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할 건데요. 모델은 우리가 gpt 3.5 turbo 라는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이 gpt 3.5 turbo 라는 모델은 챗gpt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사용할 거고 우리가 위에서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줬었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만들어 준 거를 그대로 messages라는 인자에 넣어서 요청을 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응답을 gpt response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 gpt response에 choices에 그 다음 0번 인덱스의 메시지의 컨텍트에 접근하게 되면은 이 gpt, 챗gpt의 응답을 텍스트 형태로 리턴하는 그런 gen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자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테스트 자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챗gpt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 건지 자 안녕하세요 저는 친절한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밑에서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실행했을 때 얘가 답변을 해주는 거죠. 챗gpt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대화형 방식으로 텍스트 기반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며 이게 답변을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라디오로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import 그라디오 sgr 그래서 inference라는데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오픈 AI 챗gpt에서 요청해서 응답이 오면 리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grinterface에서 제출하기 버튼 누르면 inference inference라 함수를 실행을 할 건데 input은 텍스트가 될 거고 output은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될 겁니다. 텍스트를 넣어서 텍스트가 나온다. demo launch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입력을 했을 때 제출하기 버튼 누르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저는 인공지능 책보로서 이름이 따로 없대요. 프로그램이 된 펌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물어보고 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미에 대해 알려줄래? 한 3초 정도 만에 답변이 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번엔 조금 긴데 응답이 좀 길어지면 글자가 좀 길어지면 응답도 좀 길어집니다. 응답 시간도 길어집니다. 매미는 노래를 통해 파트너를 찾고 번식한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풀과 식물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챗봇을 여러분들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라디오를 사용해서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미에 대해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아참 꺼었죠? 다시 켤게요. 다시 켜고 지금 우리가 만든 요 코드 같은 경우는 매미에 대해 알려줘 라고 하고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문장을 만약에 영어로 번역하고 싶다 그러면 채치피트 같은 경우에는 위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줘 라고 했을 때 지금 응답을 한 거를 이제 번역을 해주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금 못합니다. 자 지금 뭐 트랜슬레이트 더 센테스 어버 인트 잉글리쉬 그래서 위의 문장 번역해줘 요거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했죠 지금 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맥락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짜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짠 코드를 보면은 작성한 코드를 보면은 이 사용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GPT 프롬프트라는 요 변수가 계속 초기화가 돼가지고 계속 한 개 사용자 입력한 한 개 그 질문 지시문만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맥락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초기화를 하다 보니까 맥락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예시로는 굉장히 단순한 답변밖에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다음 예제에서 맥락을 기억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맥락 기억 기능인데요. 맥락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메시지를 구성을 해야 돼요. 이 GPT 프롬프트라는 변수에 처음에는 시스템이 들어가죠. 가장 맨 처음에는 무조건 시스템이 들어간다. 로우 레기 당신은 친절한 인공성 챗봇이다. 요런 어 시스템이 들어가고 처음에 어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이 약간 X로 들어갔는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번 그냥 그대로 하드코딩으로 넣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여름에 먹기 좋은 과일을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챗GPT가 여름에는 수박, 참외, 복숭아, 망고, 파인애플 등 시원하게 맛있게 과일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요 문장을 이 GPT 프롬프트에 같이 저장을 해주는데 그때 롤은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어시스턴트는 도움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유저가 입력을 한 요 문장 뒤에 어시스턴트 챗GPT의 응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유저의 응답을 넣어줍니다. 위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줘 요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넘기게 되면은 챗GPT가 위 문장이라는 게 바로 요 위 문장이구나. 그래서 요 문장을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맥락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다 쌓아가지고 요청을 보내야지 챗GPT가 맥락을 기억하고 그 맥락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GPT 프롬프트를 다시 오픈에이에 체크 컴플리션 크리에이트 여기에 넣어서 모델은 GPT 3.5 터보 그 다음에 메시지는 GPT 프롬프트 요거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히스토리를 전부 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무조건 시스템이 들어갈 거고 유저 어시스턴트 유저 어시스턴트 유저 어시스턴트 이런 순서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넣으면 맥락 기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자 I recommend 워터멜론 허니듀멜론 피치 맹고 이렇게 해서 요 문장을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해서 맥락 기억 기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맥락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복잡한 약간은 복잡한 요런 게 필요한데 자 일단은 찬찬히 보죠. 우리가 이번에는 인터페이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라디오를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GR 블락스를 사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이 GR 블락스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유연하게 어 그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챗봇이라는 UI를 사용해가지고 챗봇이라는 UI는 이렇게 우리의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요 공간을 말합니다. 요렇게 구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대화 기록을 GR 스테이트라는 요 변수 요 함수를 사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네. GR 스테이트 이 GR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URL이 만약에 제 친구들하고 같이 사용하게 된다고 쳐요. 그러면 친구들이 대화한 대화 기록하고 그 다음 제가 대화한 대화 기록하고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태를 만들어줘서 각각의 사용자별로 대화 내용을 따로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라디오 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무조건 시스템이 들어간다. 첫 번째는 무조건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챗봇의 역할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GR로우에서 어떤 한 줄을 만들어주는데 행을 만들어주는데 그 행에는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 있고 이 플레이스 홀더에는 챗봇에게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챗봇에게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라는 이런 안내문이 뜰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폴스 라고 하면 원래는 주변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한 겹이 더 싸져 있는데 이게 배기가 싫어서 컨테이너를 지워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서밋 을 누르게 되면 서밋은 텍스트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요. 근데 어떤 함수를 실행하냐면 프리딕트 라는 함수를 실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리딕트 함수에 해당하는 인풋으로 이 사용자의 입력이죠. 사용자의 입력이 여기도 저장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입력을 넣고 그 다음 스테이트를 저장된 스테이트를 넣습니다. 그 다음 출력 출력에서는 출력은 챗봇에 대화기록을 넣어야 되잖아요. 대화기록과 그 다음 스테이트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데모 런치를 하는데 이 프리딕트 라는 함수를 봐야 되죠. 사용자가 뭐 안녕하세요 라고 치고 엔터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함수인 프리딕트를 보겠습니다. 프리딕트라는 함수는 두 개의 인풋을 받는데 자 그 두 개의 인풋은 바로 사용자의 입력 txt랑 스테이트 두 개의 인풋을 받죠. 그래서 인풋과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받았고요. 히스토리에다가 어펜드 추가를 해줍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추가를 해주고 컨텐트는 사용자의 인풋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했을 때 여기 안녕하세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히스토리를 그대로 그 챗집pt api에 넘겨줍니다. 체크 컴플리션 크리에이트 요거는 간단하죠. 그러면은 챗집pt의 응답이 여기에 저장이 될 텐데 요거를 리스폰스라는 변수에 따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 챗집pt가 대답을 했잖아요. 대답을 했으니까 롤은 어시스턴트 라고 해주고 컨텐트에다가 챗집pt의 대답을 넣어줘서 히스토리에 다시 어펜드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히스토리를 그 뭐랄까 그 메시지로 저장을 뿌려줘야 되는데 이 뿌려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 롤은 필요 없고 컨텐트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컨텐트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요런 함수입니다. 요런 어떤 저장 공간이에요. 요거를 다시 메시지로 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메시지랑 히스토리가 반환이 되는데 즉은 메시지랑 히스토리 예 챗봇의 메시지 그 다음 스테이트의 히스토리가 저장이 돼서 요 기록들이 계속해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코드 자체는 외우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저도 계속 이제 그라디오 문서를 보고 작성을 하고 있고 거의 요 틀에서 그 챗봇을 만든다고 하면 요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치고 엔터를 쳤을 때 안녕하세요 쳤을 때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오고요. 여름에 먹기 좋은 음식 세 가지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죠. 응답이 긴가 보네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보니까 여름에 먹기 좋은 음식은 많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세 가지는 냉면 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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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세 가지를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을 추천해줬네요. 요렇게 해서 채취피티로 그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밑에 부분에는 로컬에 설치해 사용하는 방법 참고용으로 만들어놨고요. 자 코알파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엄청 그 뭔가 성능이 좋지는 않아요. 그죠? 채취피티가 굉장히 잘 만든 모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라지 랭기지 모델을 사용해서 웹앱을 만드는 방법 채취피티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